여러분, 이 제주도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곳에서 놀라운 힘들을 우리는 서로 공유받게 될 텐데요.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영적인 축제 제37차 성품영성세미나 세상을 밝히는 힘, 배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. 부장님,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? 곧 영성세미나가 시작되잖아요. 이 마음은 뭐랄까? 아, 하늘을 걷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? 영성세미나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? 이번에 경험해 보세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